하여튼 LMG는 건너뛰고 샷건 한번 써보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게 그거 캠페인에서 쓰던 그.. 리볼버식 그거고 요거는 펌프 액션 요거는 반자동 샷건 근데 화력 자체는 펌프 액션이 넘사네 펌프 액션 한번 써볼까? 이거면 진짜 약간 찔러 들어가는 플레이에 적절하거든요 1레비어도 샷건이니까 졸라 세지 않을까? 어 탕 쏘고 한 1초 정도 땡기네요 그니까 만약에 초탄 빗나가면 죽었다고 봐야돼 아아 이거 조준을 하면 안되나? 아 조준하는 시간동안 발사가 안되네 아 이래서 안 나갔던거구나 계속 와우 야 근데 화력은 확실하네 조준샷하면은 한 바로 앞에까지는 무조건 한방나는거 같은데 자 원샷 원킬이네요 다리쪽 맞아도 무조건 죽는 느낌 와우 왜이렇게 죽네 에임이 엄청 넓었었는데 와우 야 순마 죽인다 근데 오케오케오케 오오하하하 레벨업해야겠다 아 좀비하면 빨리 올라요? 아 좀비할까 그러면? 눈 딱 감고? 약간 저 좀비같은거 약간 그 거부반응이 있어가지고 문에 아 근데 여기 다 너무 일자맵이라 뚫기가 힘든데? 우회할 곳이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안으로 한번 침투하면은? 이제 난 스페셜리스트다 난 발소리도 안들리지 난 발소리도 안들리지 새 척포를 이용할 수 있다 아 근데 샷컨 쓰기 좋은 맵이 아니다 이거 누워있는다? 발을 옆에 하나 있거든요 아씨 개활찌 뛰는게 굉장히 부담되네 지금 이다 어그로 끌어줬을때? 땡큐 아아 슬러그였으면 잡았다 아아 어우 맛있어 도대체 거리가 안 돼 도대체 유도폭탄 준비 완료 꺼져 이 자식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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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아! 밥먹자! 아? 야 게임 개노잼이네 죽어라 짜권으로 10회 넘었는데 배고파 아! 얼마만에 불러줬는데 휘파람 부르자마자 끝나네